우리들의 원픽은 코인원으로 핑! 코인원 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 폴카닷과 솔라나부터 NFT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wo weeks into 폴카닷 파라체인 auctions, what does 2022 have in store for that? 폴카닷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라체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10월 중순에 폴카닷이 경매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대략 25% 정도 올랐었고요. 그리고 최고 우리 원화로 한 6만 5천 원 정도 찍고 지금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체인을 개발하기 전에 디덷에 가보면 여러 프로젝트 중에 가장 많이 개발을 한 프로젝트가 1위가 폴카닷, 2위가 쿠사마였거든요. 네, 쿠사마는 아시다시피 폴카닷의 카나리아 체인이라고 해서 폴카닷의 어떤 프로젝트가 이행하기 이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그런 체인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용화가 돼 있고 토큰도 폴카닷과 쿠사마라는 토큰이 별도로 있죠. 지금 파라체인 경매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폴카닷의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고 향후에는 상업적인 횡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폴카닷 파라체인 경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파라체인 경매를 통해서 폴카닷 생태계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개편이 됐을까요? 네, 폴카닷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폴카닷이 최대한 12%에서 13% 정도 스테이킹 리워드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폴카닷을 스테이킹을 하고 계시는데요. 스테이킹 순위로 보면 1위가 A다, 그리고 2위가 폴카닷이었어요. 그런데 파라체인 경매를 하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파라체인은 어떤 전세 개념이거든요.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폴카닷을 맡겨놔야 되는데 그것을 맡기려면 기준에서 스테이킹을 했던 폴카닷을 빼줘서 이 프로젝트를 믿고 맡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한 12에서 13% 이자를 받고 있는데 더 많은 이익이 생겨야지 자기 돈을 빼서 이쪽에다가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라체인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 프로젝트들이 본인들의 프로젝트의 리워드가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을 좀 어필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먹혔는지 1억 개 이상의 다시 파라체인에 참여를 했고 그 금액으로 보면은 한 30억 달러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은 폴카닷 자체가 워낙에 이 스테이킹 비중이 높은 코인으로 유명한데 리워드 보상이 12에서 13% 정도기 때문에 파라체인 경매로 옮겨갔을 때 이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이상의 수익을 줘야 사람들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테이킹 비중이 좀 줄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폴카닷의 스테이킹 비중이 많이 줄어서 지금 이제 53% 정도만 스테이킹이 돼 있어요. 그런데 폴카닷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이 많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폴카닷 알고리즘을 통해서 향후 기존에 스테이킹이 된 거에 대한 리워드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리워드가 올라가면 또 보상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폴카닷을 사서 스테이킹에 들어가시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폴카닷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좀 상업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솔라나도 이제 개발된 이후에 일단은 상업적인 확장을 위해서 펀드를 좀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폴리곤도 펀드를 조성하고 아그랜드도 여러 가지 펀드가 조성되고 있고 물론 폴카닷도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장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폴카닷 파라체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아칼라라든지 문빔 상당히 성공적이고 각광받는 프로젝트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프로젝트들 중에 투표를 통해서 즉 얼마나 많은 닷이 투자됐느냐가 옥션의 승부를 가르거든요. 이미 하이브를 이렇게 하이브를 얻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카닷이 지금처럼만 활성화가 된다면 대략 45억 달러가 이 파라체인에 2년간 묶이게 되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폴카닷 리워드도 늘어나고 그리고 파라체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선순환이 이루게 되고요. 즉 이것이 이제 폴카닷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일단 파라체인 측도 그렇고 스테이킹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용자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좀 더 높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쪽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에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폴카닷 코인을 사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가격적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 개발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토큰들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폴카닷이 기관도 한 14개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했고 개발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폴카닷 파운더가 웹3 파운데이션에서 운영하는 게 폴카닷이기 때문에 향후의 가격적인 전망은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테이퍼링이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코인 생태계가 안 좋아서 어떤 분들은 너무 좀 안 좋은 생각까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힘들죠. 네 제가 뭐 한 1년 전에 한 1, 2년 전에 어떤 이제 명문대 학생이 자기가 코인을 투자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좀 자살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1, 2년만 더 기다렸다고 한다면 작년 말에서 올해의 그것 때문에 자산이 오히려 회복을 넘어서 수익이 갈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도 좀 어려운 시기지만 여기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면 또 좋은 시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잠깐 동안에 이 하락장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실 걸로 저도 생각이 되고 저도 마냥 웃음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길게 본다면 우리가 이 시장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사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bisoft becomes first major gaming company to launch in game NFTs Ubisoft와 NFT 관련된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네 Ubisoft가 그 플레이트원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Quartz라는 이름의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12월 9일이죠. 이미 이제 지났는데 미국, 벨기에,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 베타 시스템을 오픈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일단 유비소프트는 워낙에 이 게임 회사로 유명한데 이렇게 큰 회사에서 NFT 게임을 만든 적이 있었나 싶긴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없었죠. 네 NFT를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보통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한다면 오픈시에 들어가시면 NFT 관련된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솔라나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솔라나트나 매직에덴 등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아이템들을 많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그 NFT 중에 가장 핫한 게 이제 플레이트원이 가장 핫한데요. 그런데 잘 보면 플레이트원을 통해서 즉 NFT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들이 상당히 핫해요. 그런데 기존에 뭐 메이저 게임 회사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핫한다는 게임도 사실 그 게임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유치한 게임이거나 그렇게 엄청난 퀄러티를 제공하는 게임들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비소프트 같은 그런 메이저 회사가 이제 진입하게 되면 또 엄청난 게임들이 블록체인 게임으로 이제 속하고 그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럼 지금처럼 플레이트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는 NFT들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이러한 고품질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과 아니면 좀 더 창의적인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양분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P2E, 플레이트원의 대표적인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만 보더라도 일단 좀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유비소프트 같은 큰 회사에서 NFT 게임, P2E 게임을 기획을 한다면 그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것이고 이 시장에서 좀 더 양극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NFT 게임을 만드는데 테조스 관련해서 아마 테조스 위에서 구현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읽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유비소프트가 선택한 블록체인은 테조스인데요. 테조스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에너지가 200만 배 더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합의 알고리즘을 보면요. 엘포스라고 해서 유동성 지분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알고리즘이 상당히 빠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정도에 테조스가 ICO를 진행했는데 그때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네, 일단 테조스가 과거의 명성을 잘 못 찾고 있는 모습이 계속 좀 아쉬웠는데 이번을 기회로 조금 가격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솔란아트를 포함한 NFT 시장 때문에 가격이 정말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 업체에서 테조스 블록체인을 선정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의외였었는데 그만큼 테조스 네트워크의 활용성이 좀 증가될 거다. 그래서 어제 이 발표가 난 이후에 잠깐 테조스가 또 상승을 했었죠. 대략 한 50%, 한 4달러 정도 갔다가 6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유비소프트를 따라서 테조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정을 선택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테조스의 가치도 좀 긍정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테조스 홀더분들께서 반가워하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 좀 더 살펴볼 내용이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NFT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유비소프트가 여러분들이 PC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좀 좋아하는데요. 탐 클랜시의 고스트 레콤 브레이크의 포인트라는 게임이 이번에 첫 번째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하다가 레벨이, XP 레벨이 5레벨에 도달하면 NFT를 좀 드롭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NFT를 드롭을 받고 또 아이템을 얘들이 만든 코어치라는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구매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플레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빨리 NFT나 그런 아이템들을 드롭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잡이 이 안에서 생성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NFT 쪽으로 플레이 투 언 게임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 솔라나 업데이트, 솔라나 아나운스 스크립 프라이즈. 솔라나가 오징어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이 나치익은데 어떤 상인가요? 네, 오징어상은 솔라나 생태계 공헌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경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주는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19일에 최종적으로 후보를 발표하는 걸로,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오징어 게임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네, 오징어 게임과는 좀 무관해 보이고요. 오징어상을 받은 사람들은 한 2만 불 정도의 상금을 받고, 그리고 오징어상 NFT를 받게 됩니다. 네, 456억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상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아직 뭐 지금 바꾸기 때문에 12월 19일 전까지는 누가 후보가 됐는지가 밝혀지진 않아요. 네, 상이 의미하는 바가 또 있을까요? 그만큼 솔라나 생태계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서 재미있게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NFT를 발행한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모은행에서 발행한 무료로 나눠줬던 NFT가 실제 시장에서 거의 억대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징어상 NFT가 얼마의 또 거래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몇 안 되는 NFT를 갖고 있으면, 그 희귀성 때문에 가격이 또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NFT가 또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또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나 아니면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 상장을 이사 갈 때 또 버리던지 어디에 모아놓지 않습니까? 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NFT로 뭔가 이제 발행이 된다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본인의 상을 이렇게 쫙 나열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뭐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점점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 측에서 이제 NFT도 발행을 하지만은, 그레이스케일에서 또 솔라나 트러스트를 출시한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공식 블로그에서 솔라나 트러스트를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너무 원하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출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이 TF와 트러스트가 다른 점이 이 트러스트는 적격 투자가 들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본인 계좌에 한 10억 이상 들어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그레이스케일에서 만든 16번째 상품입니다. 이제 솔라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솔라나 입장에서는 기존에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그런 투자자들만 솔라나나를 샀다면, 이제는 주식시장이나 트러스트 상품시장에서도 솔라나나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이게 가격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 기사에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솔라나 생태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솔라나 닷컴에 이렇게 들어가면 초당 거래수, 전체 거래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기 쉽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도 들어가서 솔라나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쉽기 때문에 더 솔라나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솔라나라는 게 지금 이더리움의 바로 그 다음 두 번째 경쟁자거든요. 그래서 솔라나의 흥보가 앞으로 좀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업데이트 되는 소식까지 저희가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